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목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목음 전하세 죄인위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과 새인이고 사실 우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목음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천하세 주님 천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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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